그거 맛있잖아.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찐다고. 선배님 자꾸 마르시는 것 같아요. 마른다고? 좀 덧붙이셔야겠다. 어우, 옥제가... 옥제가 이렇게... 어우, 상남자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아, 여기도 선배님 오래된 그 역사가 있는데. 여긴 되게 오래된 집이야. 대통령의 맛집. 아, 허재감대 맛집 맞네. 그거 아니야, 그거 아니야. 그래도 생갈비 양 한 이렇게는 가고 갈비탕이나 굴회 이런 거 딱 먹으면 그래도... 그렇죠, 좋죠, 선배님. 근데 구워서 나오면 생갈비가 아닌 거 아닌가? 잘 들으셔야 돼요. 여기 두 개 생갈비 주시고요. 양념으로 세 개, 세 개. 그러니까 합이, 합이 예, 예 그, 예 왜 이렇게 몰래 찍으시는 거예요? 그리고 갈비탕 하나에는 이따가 파를 빼주시고요 하나는 파 많이 그리고 굴회는 겨울인데? 엄청 추운데 지금 생각... 아니 일단 그렇게 주시고 굴젓은 따로 주시죠 네, 많이 받아드릴게요 네,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, 이거 너무 잘 알아들으셔서 좋다 네 확실히 맛집 사장님들은 다르십니다 셀 수 있으셔 김대미 씨 티셔츠는 지금 버려주세요 요즘에 좀 기염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단색 같은 거 입잖아요? 그러면 약간 그런 사람들로 보여요 무섭게 너 이거 입으면 더 무서워 보여지 귀여우니까 고기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, 소리 죽었다, 소리 죽었다 이쪽으로 하나 주시고요 네 네 얘 꺼예요, 그거 하나 아, 그러세요? 응 소금 찍어주세요? 아, 그럼요? 저 쑥벌 한번 보셔요 전부 다 기가 막힐 것 같으니까 아니 일단 소리가 소리가 1등인 것 같은데 야, 이거 빨리 시작해야지 이거 너무 익으면 바짝 익는다 소리로 먹는 거 아니에요? 이거 한번 뒤집어줘야 될 것 같은데 소리로 먹는다고? 이거 탈 것 같은데 뒤집어졌네 와... 선배님한테 배운 거 한번 아, 그럼, 그럼, 그럼 거기다 바로 한다고요? 난 이거 안 먹어, 거기다 아, 저... 이거 좀 하나 조금씩 해서 너무 맛있었는데 아, 또 시키면 돼요 아, 뜨거울 때 드세요, 지금 하나씩 뜨거울 때 음... 어때? 와... 수창이 그대로 붙어있어요 응 수창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응, 수창이 이제 잘 나네 음... 아, 이 맛이구나 우리가 고 먹는 거랑 부어서 나오는 게 좀 다르네요 잘하잖아요 네, 좋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잘 구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쫄깃지가 않지 음... 연해요 응 많이 때리셨나 본데 맛있죠? 맛있죠? 진짜로 얘랑 계속 다니는 거니? 왜 자꾸 저 자르려고 하세요? 아니, 그게 아니라 갑질하는 거야? 너무 먹기만 하네라 좋다 소고기 그 기름 맛이 잘 묻어나 있는데요 아, 여기 미리 시켜야겠다 이거 고기 굽는 게 못 따라오네 왜 아프지? 원래 기본적으로 한 판에는 무조건 1인분이죠 그럼 좀 뼈까지 씹어 드시는 거 같은데, 서면요? 응 응? 술안주로 그냥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건 뭐라고 하는 거지? 근막 그렇지 오 근막 야 근막이 되게 쫀득하네 음 태근이가 아는 게 많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안 배웠다는 것 뿐이에요 이제 배워나가면 선배님 따라잡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음 음 사장님이 우리를 잘 몰랐나? 약간 시간대 조절을 하시는 건가? 진짜 음식 끊긴 거 오래 처음이죠 일단 양념이 나오지 네 첫 입을 먹어보고 바로 주문해 어떤 걸 더할지 생이냐 양념이냐 저희 고기 안 나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요? 네 저희는 바로바로 아 첫째 드시라고 첫째 드시라고 첫째 드시라고 완전 오해하신 거예요 진짜 큰 오해를 하신 거예요 지금 네 침착하자 그럼 뼈치기 뼈까기 옆방에 문 열리는 소리를 지금 잘못 들었어요 저게 뼈트가 오는 소리로 살짝 바꿔 배고픈가 봐 지금 선배님 좀 침착하셔야 돼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 네가 누구야 아 감독님 자꾸 다니지 마세요 제가 자꾸 착각해요 왔다 갔다 하시니까 아 또 네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냄새 어떠니 이게 약간 간장 양념이 있네 아 아 난 먹는 거 냄새 맡고 그 나는 거 어우 자 한 6점 정도 이거 마셔요 많이는 못 띄어요 네 그럼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아유 우리 태균이 농담도 잘해 어 왜 왜 절로야 난 좋아요 너무 많이 먹게 생겼지 아유 뭐야 이거야 좋아요 이거야 이거 야 저 선생님한테 다시 얘기해야겠다 야 형님 인분을 잘못 얘기했 음 음 음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희가 추가를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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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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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 그냥 질기지가 않아서 좋다 그지? 그러니까 너무 은행인 거 같아요 시원하다 아이고 밥 딱 한 점 올려갖고 희한한 게 선배님이랑 이렇게 먹으러 다니는데 좋은 거를 맛있게 먹어서 그런지 살이 안 쪄요 그거 맛있잖아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찐다고 선배님 자꾸 마르시는 거 같아요 마른다고? 좀 더듬셔야겠다 웬열? 상추? 오 도전이네 선배님 최소 도전 아니 밥하고 고기하고 같이 먹고 싶은데 이걸 많이 쌓을 방법이 없어 상추가 아니면 아 오리골저도 진짜 진짜 하마가 나도 밥을 좀 넣어야지 양념해 양념이 저 그 저기 해가지고요 뭐? 고탄고리 고탄고리? 저탄고리 고리? 저탄고리? 저탄고리가 뭐야 저탄 탄이 뭐야 고리라며 저탄고 고리는 뭐야 기? 고기? 저탄고리 뭐야 뭐야 뭐지? 저탄고리 와 소리가 많아 아 맛있다 생조금에 양념 먹는 게 딱 좋네 맛있는데요? 양념을 며칠씩 오래 재워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틀 쫙 이틀이 적당하지 냄새 맡으니까 이틀 응 아까 소리 지글지글 소리와 향을 맡아보니까 음식을 미각보다는 국악이랑 청각이 더 발달하네 Utah 야 와우 슬 forever 고기도 아주 연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갈비탕이 오히려 기름진 맛이 더 있어 갈비탕 고기가 진짜 많이 놀았다 많이 놀았어 맛있었어? 네 좋았습니다 맛있지? 진짜 오랜만에 와 봤는데 양념은 비슷한데 고기 질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연해 세게 안 씹어도 되는 느낌 살살 씹어도 술술 넘어 아 좋네 점심 먹으러 갈까? 네 가보겠습니다 인사해야지 오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형님 가시죠 자 젖한 고기는 젖한 고기는 선명님도 몰랐잖아요 야 나는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야 저도 그거 하고 있어요 젖한 고기? 근데 그래놓고 밥 다 먹었어 ㅋㅋㅋㅋ 젖한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